김혜리 슛! 네! 막았죠! 네! 킹력 좋은 선수에요 슛! 네! 크로스발을 때립니다 네 일단 양팀 선수 자 이아은 선수가 두번째 키커로 나왔습니다 이아은 슛! 네! 골키퍼 정규현이었습니다 한변에 선발 이아은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이아은 선수 오늘 미드필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아은 슛! 깔끔하게 꽂아놓습니다 경기는 종료가 되구요 범현슛 슛! 일단 이아은 선수거든요 지연 지연 슛!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한별 골키퍼 승부차기에서 두번을 막아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